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8장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수의 직무와 재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재단과 휘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 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재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재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 즉, 남자들이 다 먹어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재물과 모든 유재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 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국식을 내게 주었은 즉, 그들이 여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 돼,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오,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 개를 따라 은 다섯 세 갤로 대속하라. 한 세 개를 이십 개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즉, 그 피는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 거재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오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장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장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관석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민숙이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그들이 받게 될 그러한 몫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6장부터 이어지는 고라 반역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이미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역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특별히 제사장의 자리를 탐하던 고라와 250명의 이스라엘 리더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로 붙어온 불에 타서 그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어제 17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인지 보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다 죽게 생겼다고 탄식하며 묻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민수기 1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제도가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또 제사장입니다.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며 제사장의 직무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몫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하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제사장은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제사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직분에 충성을 다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소 무겁고 어려운 책임감이 너무 강한 무거운 책임 같아 보이지만 이 책임만을 묻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읽은 7절에 보면은 이거는 무거운 책임뿐만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복된 일이지만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이지파를 세우셔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분, 레위인의 직분에는 이처럼 죄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백성을 지켜야 되는 막중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레이지파를 구별하시고 제사장의 동역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고 지키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목사나 성교사 이렇게 사역자만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레위인으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부터 성도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으로 사는 일은 너무 부담스럽고 책임감이 따르는 일 같지만 많은 축복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죄가 없어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여 내가 어떠한 것을 잘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주도에 있는 YM 예술전도단의 SBS라는 성경적, 귀납적 성격 공부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6개월 정도의 훈련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하고 싶어서 기도하던 중에 특별히 그때 그 시즌만 목회자들에게 모세오경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스쿨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짜리 프로그램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아 저거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다루게 되었는데요. 그때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구약시대 제사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레위기에서 그 제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한 그것을 배우고 성마각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을 실현해보겠다 하는 그 스쿨 측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리 흠없는 양을 준비합니다. 저희 그때 스쿨에서도 그 마당에 보이지 않던 양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날을 위한 양이었습니다. 먼저 준비된 양을 가져와 자신들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누가 잡을까요? 저도 말씀만 계속 보았지 그 양을 제사장이 잡아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가져가고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양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쿨에 참여한 모두가 그 양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 우리가 닭 한 마리도 잡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양을 그 데려온 짐승을 정확하게 급소를 죽여야 한 번에 죽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희를 대신해 간사님께서 그 양을 이렇게 대신 잡아주었습니다. 양을 잡기 위해서 급소를 정확하게 관통시키고 그렇게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훈련생을 대신하여 양을 잡아주셨는데 그때 양의 몸에 피를 빼고 그 피를 바르는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제가 그 양을 레위기를 공부하고 양을 잡는 것을 오늘 볼 수 있구나 하는 기대감과는 달리 그날 제가 깨달았던 것이 아 제사는 힘든 거구나 죄를 절대 지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양을 잡는 그 모습 앞에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묶여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던 그 양을 보면서 매일 그 스쿨에 공부를 하러 가면서 그 양에게 인사했던 그 생각이 또 났고요. 그 양을 잡을 때 뜨거운 땡볕 아래 양의 우는 소리와 피 비린내만 그 마당에 가득하였습니다. 누구 하나 기대감으로 그것을 눈으로 본다는 구약시대에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것을 눈으로 본다는 기대감과는 달리 아무도 누구 한명 이야기하지 못하고 숨죽여 나의 죄를 대신하는 그 양만 쳐다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드리러 오실 때마다 교회 앞마당에서 이와 같이 짐승을 잡아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깨끗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하시는 분들 중에 깨끗한 옷 입고 조용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주셔서 내 죄가 깨끗하여 졌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이 아침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나아가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다른 누군가의 죄를 위해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말씀은 20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오 내 기업이니라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은 11조에서 다시 11조를 구별하여 여호와 앞에 거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인은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또 거룩한 부분을 여호와께 거제로 드렸습니다. 아론의 가문은 레위지파에 속하였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위하여 레위지파에서 구별되어 레위지파로부터 백성이 드린 그 백성이 드린 11조 중에 11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입니다. 재정의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어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난번 출애국기 말씀에서도 잠깐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저희 고등부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딱 받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첫 소산을 주님께 받지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전화를 하여서 여러 가지를 묻는데 그 아이가 전사님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아요. 이걸로 학원비도 내야 되고 월급을 받을 때까지 알바를 하며 점심을 또 사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부르면 누구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봐 그리고 기도해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실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끊고 나서 못내 또 그 아이의 삶이 또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면 내가 그거를 채워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졸업생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였니 점심이라도 사주려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때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전사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요. 몇 번을 월급봉투를 보고 고민을 하다가 월급을 교회 가면 내야지 내야지 하다가 그러면 정말 내지 않을 것 같아서 계좌이체로 한 번에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냈고 나서 이 아이가 학원비는 어떻게 주님이 마련하시겠지 하실까 이런 생각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점심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빵집에서 모닝빵 10개 든 모닝빵을 샀다고 해요. 가격도 싸고 이게 10개가 들어있으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씩 먹으면 되겠다. 배고픈 날은 2개 이렇게 해서 모닝빵을 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됐니? 라니까 그 아이가 전사님 그 모닝빵 한 번도 안 먹었고요. 하나님께 그 재정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학원비도 채워주시고요.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학원비도 채워주시고 매일 점심을 누가 사주셔서 제가 사 먹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사 먹고 있어요. 사 이렇게 사서 먹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첫 소산을 드린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출애국기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본인이 부활절 콘테스트에 영상 콘테스트에 1등을 하여서 에어팟 프로를 받게 되었는데 그 아이에게 또 혹시나 고등부 아이에게 필요한 아이가 있으면 전달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어떠한 콘테스트를 해서 받은 게 처음이니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고 이것이 누구에게 가야 되지?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고등부 졸업생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이를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가 핸드폰을 아이폰이 아닌 다른 기종을 쓰고 있어서 필요가 있을까? 정말 원하는 아이가 누구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가 누구일까? 하고 그 에어팟 프로를 사무실에 올려두고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의 응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기도 제목의 응답이라도 한 것처럼 한 2주 후에 그 설교 때 이야기하였던 그 아이를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더니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면서 목사님 저 아이폰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저 아이에게 가는 게 분명히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오게 하고 예배 설교 시간에 너의 이야기를 했고 한 송도님이 이러이렇게 해서 너에게 이렇게 선물하기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제로 졸업생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것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것보다 어떠한 젊은이 교회의 어떠한 학생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성교를 가는데 성교비를 보내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그 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졸업생이 했던 얘기가 제가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때마다 저의 삶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 눈물을 글썽하더라고요. 어디 이 친구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11조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왔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을 선포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더 많이 모아야 되고 더 많이 어떠한 것을 해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채움받는 아침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강구하였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세우신 자리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강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 부르셔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되심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성막에서 강구하였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로 하나님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있으라는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고 주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은혜로 하나님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돈의 노예로 또 세상 가운데 성공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개인의 깊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채우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